인생에서요 행복했던 적이 없어요 나는 행복했던 적이 이만큼밖에 없고요 평생을 참으면서 고통받으면서 남을 위해서 저 아무런 그거 없고요 경찰관님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지금 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내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냥 방송하면서 우는 거예요 내 얘기하는 거예요 죽는다고 얘기 안해요 저 안 죽어요 저 열심히 살게요 안 죽을게요 안 죽을게요 응 치킨 다 썼다고 찾아오잖아 빨리 더 사라 아 오케이 저기 소방관도 물렀어요 지금 물 안 열어줘서 진짜 문 닫거나 해서 소방관도 지금 이 순간마저 동네 사람들 경찰관님 다 피해 줄래 문 좀 빨리 열고 해결을 좀 해라 네 그런 일 없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걱정돼서 지금 선생님 저희 한두 번 본 거 알잖아요 저희 많이 뵀잖아요 저도 많이 뵀는데 저도 걱정돼요 지금 술 많이 약주 많이 드셨는데 아니야 아니야 취했어요 네 괜찮아요 상담 필요하거나 그런 거 네 알겠습니다 네 민폐라 그러니까 네 신발 좀 더 들어가도 될까요? 아니 아니야 오지 들어오지 말아주세요 네 확인 좀 할게요 들어오지 말아주세요 여기 여기 부탁할게요 여보세요 아 힘내시다 힘내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힘냅시다 경찰관님 죄송합니다 네 저희 네 지금 막 며칠에 소주 몇 번 드셨어요? 아 저 저 술이랑 6분 이 사람이에요 자바다 3병밖에 안 3병도 안 먹었어요 응 방송 편이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방송 중이라서 말씀을 많이 못 드려야 개인적으로 인출될 수도 있고 네 조용조용히 얘기할 거 네 얘기할 거 내 조금 밖에 나 다행팀 조수를 좀 그만두세요 저희랑 잠깐 얘기 밖에 나가서 산책경 얘기 좀 하시고 오시겠어요? 아이 괜찮아 네 안해요 괜찮아요? 네 오늘 근데 우리가 걱정돼요 본인이 지금 네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해서 계속 들어오면은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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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지금 엄청 들어와요 111 다 그 사람들이 문제야 나는 네 그 사람들이 아 근데 친구가 죽는다고 하면 신고할 수도 있지 뭐 누가 누가 아니 지금 너무 지금 슬퍼 보여 지금 불안해 보여요 안 슬퍼요 안 슬퍼요 제가 봐도 불안해 보여요 뭐가요 불안해 보여요 너무 불안해 보여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혼자 못두겠어 아니 아니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여사님 여사님 내가 잘 살게요 잘 살게요 잘 살게요 그 뭐야 여기 근처에 사시는 친한 친구분 계세요? 아니 친구도 없어요 저는 남구시라면 아니시나요? 아 그니까 친구도 아니에요 그 새끼 잘 살게요 네 술 술 그만 드셔요 아 저 술이랑 진짜 세 네 진짜 세 네 지금 몇 방 드신거에요? 한 병 드신거에요? 한 병 드신거에요? 한 병 먹었어요 지금 한 병? 왜 이렇게 많이 취해 보이셔요? 네? 왜 이렇게 많이 취해 보이셔요? 야 또 살면서 경찰관님도 우는 일이에요 그 마음이 아픈 상처 있잖아 저 맨날 울고 싶어요 알죠 진짜 네 힘들어요 다 알죠 요즘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다 힘들어요 전세계 지금 다 힘들어요 에헤헤 아냐 아니야 아 아 사라다 안